우리 성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은 12월 26일 2020년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2020년이 거의 끝나가고 2021년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끝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하루가 마칠 때가 있고요 아침에 일을 시작했으면 저녁에는 일이 끝납니다 일이 안 끝나면 참 힘들죠 학교를 입학했는데 졸업이 안 되면 그것도 참 낭패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100살을 살았는데 120살을 살아왔는데 150살이 되었어도 죽지 않으면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죽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죽음이 있고 소망 없이 그냥 멸망하고 없어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끝을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제림교인들은 제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림교인들입니다 제림은 우리 제림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제림성도들은 이 세상의 끝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에는 제림의 약속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제림하겠다고 하는 직접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총 9476번 성경의 약속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림을 대비하여 준비하도록 직접적으로 50번 이상 권고하였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다른 약속들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약속하신 제림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에 대한 성경의 징조가 예수님 제림 오실 그 징조가 지금 세상 이곳 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림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림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림이 우리에게 기대되고 소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끝을 통하여 또 다른 시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자야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해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끝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림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우 24장 44절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 깨어있어야 할까요?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야겠어요 우리의 그 신앙의 작은 원칙들이 하나하나가 무너지다 보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뚝이 작은 구멍이 나고 구멍이 나서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스소 6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 즉 세상의 마지막 때의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합니다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에 서기 위하합니다 그런 즉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며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부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이 세상의 끝을 우리가 잘 견디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노아 방주에서 마태고무의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가 지금 오늘날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태나 모습을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방주의 배를 만들었는데 그 노아 방주는 참 안전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곳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가 안전했던 것은 그 노아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청을 우리의 삶의 발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국계의 섬으로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살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를 비유하는 그 노아의 시대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노아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굳게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어떤 큰 수족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물고기가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작은 물고기 하나가 왼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야 저거 안식일교인 같다 세상에서 안식일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반대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대에 노아처럼 굳게 섰던 세상이 끝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노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멸망하는 그 마지막 시대와 같은 그 당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진정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세상을 구원하여 노력하고 자신이 구원받는 믿음 안에서 신실이 서게 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우리는 이 세상의 끝과 또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생명의 경계선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재림은 우리 각자가 인생을 마칠 때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재림은 다 달라요 증언보감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에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자신과 사망은 한 걸음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은 예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삿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곁에서 죽어가던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하느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이 배우는 책이 있는데 요즘은 말씀의 향기지만 예전에는 제목이 오늘의 신앙이었어요 저는 이 오늘의 신앙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듭니다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끝 마지막에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삶이 시작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시작이오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삶과 죽음이 그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현실 인생의 현주소는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생명, 영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뒤덮인 한 해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려서 2020년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시작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과 2021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유중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지나가지만 또 다른 시작 2021년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2020년이 끝이 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청소열린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2020년을 이제 마치며 2021년을 시작하는 청소열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의 은혜의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2021년의 시작을 희망있게 우리의 삶의 광야라 할지라도 길을 내시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0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희망찬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21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너의 삶에 광야가 있을지라도 길을 내고 사막일지라도 강들을 내겠다고 하는 이 희망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고 2020년 끝 2021년의 시작의 경계에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